여보세요, 갖고 와보세요. 가져왔어, 가져왔어? 야, 먹어보자. 진짜, 갖고 왔어. 누나, 리얼로 여기서 간 거예요? 진짜, 갖고 왔어. 저희 건 안 주셔도 돼요. 저희는 안 먹을 거고. 포민아. 생각보다 이상하다. 아니, 냄새 맡지. 빨리 집어넣어. 그래. 아, 괜찮은데. 오, 누나. 냄새 좋아? 먹어도 돼요? 짠 하세요, 짠 하세요. 나 좋아해, 이런 거. 좋아져. 브라보, 잘 먹겠습니다. 위하여, 위하여. 한번 드셔 보세요. 진짜, 한번 먹어보세요. 배추를 다 뽑아서 남아서 썩은 흙의 맛이 나요. 시내기. 시내기, 시내기. 누나, 이렇게 시럽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? 시럽을 왜 넣어? 그러면 맛이 없지. 김맛은 어항 맛 나죠? 생선 맛. 그래. 맛 나니까. 진짜로? 우리가 느끼는 그거라니까. 오항 맛이 났나니까. 오항 맛이. 맛있어. 괜찮은데? 저는 괜찮은데요? 괜찮죠? 아니, 우리 고라 선배가 진짜 좋아하네. 더 드세요. 아니, 더 드세요. 왜요, 왜요? 더 좋은 거 봐. 아니, 더 드세요. 너 행사 많이 해? 아니, 되게 맛있다. 맛있으니까. 와, 나 이거 힘들다. 아니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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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